이사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크게 상관없다 그냥 지금 죽을까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? 알아보는 중이에요 누가 이건물에 가둔 걸 수도 있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시간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최곤 저하 환청 환갑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는 격리하시고 저 감염자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? 괴물화가 진행 중인 게 그 둘 뿐일까요? 아무도 모르는 거네 아무도 모르는 거네 우리에겐 차연수보다 강력한 몫은 없어요 우리는 절망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견디고 버틸 겁니다 엔 SARAH XJ XJ 있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괴물들이 괴물은 괴물일 뿐이야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저주다 저주다